자 3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침 도원결의 스타디어에서 나온 좋은 질문들은 총괄 밴드랑 카페에 올라가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처치밴이네요. 처분수의 추가 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의 추가 허용 여부. 이 목차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목차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인정요건이 문제된다. 나중에 어디로 내려가겠죠? 아주 심플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당초 처분사회인 X지역의 보존 필요성과 추가하려는 사유가 기본적으로 사실 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 4줄이 사람이 읽기에 가장 좋은 줄이 4줄이랍니다. 이렇게 정치 배정인을 3, 4줄 정도 써주는 게 이게 인상 점수에 도움이 돼요. 좋은 인상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상 점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쟁점 이름만 나와도 됩니다. 쟁점 이름만 참사해요. 추가 변경 허용 여부 및 인정 요건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되지만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은 답안지 느낌이 나죠. 추가 변경의 의의를 한 두 줄로 간단하게 써주는 거 좋아요. 허용 여부에서는 왜? 명문기정이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되죠. 왜? 나중에 보면 이념적 대립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암기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실체 진실 발견이라든가 또는 소송경제, 소송경제 실체 진실 발견 이런 공의적 관점과 그리고 원고위 방어권 보장, 신뢰보호 또는 이유제시의 제도 취지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요건을 쓸 때는 번호를 붙여주는 게 읽기는 정말 편하죠. 이거 안 쓰고 쓰면 정말 읽기가 좀 귀찮아요. 교수님들도 사실은 막 수백 장이 넘어가면 얼마나 이게 좀 짜증스럽겠어요. 사람이 막 하루 종일 채점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읽기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팔레트 키워드 정확히 써줬네요. 추가 가능성 이렇게 일반 론을 쓰고 나서 설문의 내용으로 목차를 구체화시키는 거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목차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포섭할 때는 번호를 붙지 말래요. 교수가. 근데 참 여기처럼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 읽기는 편할 텐데 본인들이 싫다니까. 물론 이렇게 붙이는 교수도 계십니다. 뭐 해설과 결론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팔레는 좀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죠. 처치별 인정한 팔레와 부정한 팔레. 팔레하고 결론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논리를 정확히 잡아 들어가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팁은 줬잖아요. 뭐 팁 줬어요? 환경자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기사동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을 갖다 보니까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팁을 줬는데 동일한 단어가 있거나 또는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처분사유는 기사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더라. 잘 볼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팁으로 마치세요. 팁 줬잖아요. 선생님 환경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명이 지금 결론을 좀 틀리게 나왔는데 결론이 틀린 건 상관없습니다. 논리가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쓰면 점수를 준다고 하죠. 이렇게 쟁점의 정의를 한 3주 정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분량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석을 보여주는 답안지가 그냥 암기한 거 쓰는 답안지보다 저는 훨씬 좋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교수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천편의 유일적인 답안지의 흐름보다는 이렇게 판결의 효력이 뭐뭐 있는데 산은 이러이러해서 이 효력이 분재된다. 이런 논리적 분석은 저는 이거 갓점을 줘야 분량이 조금 많다고 지금 지적한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네요. 아주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제 예시다만 해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쓴다만지는 처음 봤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민소법 조문 쓸 때는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아 여기는 좀 아쉽네요. 내용에서 부수 쟁점을 해야죠. 부수 쟁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거 필기 자료까지 봤었죠. 재처분 의문 30조 2항의 거부 처분일 때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일 때는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문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침익적 처분이라면 반복금지요. 반복금지의 근거는 30조 1항으로 가면 된다고 원상회복회도 30조 2항은 딱 하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30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면 되고 특히 원상회복 같은 경우는 금전부가 처분에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돌려받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였죠. 부수 쟁점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았겠다. 이게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요.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쓰는 이유가. 쓰는 이유는 결국 부수 쟁점을 찾으려고 범인은 이렇게 별도 복잡 없이 한꺼번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파일은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거부 처분일 때는 거부 처분의 유보 판단의 기준실을 부수 쟁점으로 좀 써주면 좋은데 아주 노멀하게 잘 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압축적이라도 써주면 얘가 더 빛이 났을 텐데 이걸 쓰면서 그런 내용이 빠지니까 우리 채점자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기본은 놓치지 않으면서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어떤 내용, 논리는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기본적으로 써야 될 내용에서 뭔가 누락되는 것은 조금은 주의를 요한다고 보여줘요. 잘 썼어요. 근데 아이고 어디 갔대? 여기에 갔네요. 아무튼 여기서 부수 쟁점을 좀 찾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거부 처분일 때는 시적 범위 관련해서 거부 처분의 유보 판단의 기준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목차 아주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를 써줘야 된다. 포섭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60, 70점대 다관지를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간접 강제에서는 특히 유권 분선에서 이 판례 기송이 위반되는 경우 포함된다는 거 꼭 쓰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조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판례죠. 판례 키워도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자는 선배가 아니고 심리적 강제 수단이 불가하다는 거죠. 의무인 기관의 경과 후에도 이행을 했다면 판결에 취재했다는 이행이 있다면 더 이상 추진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리와 강제 수단의 목적 달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설문의 해결을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이 많죠.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소결 또는 산의 경우에다 많이 쓰고 산의 경우에 많이 쓰고 마지막 설문의 해결은 마치 판결수 주문처럼 쓰는 거예요. 주문이기 때문에 결론만 심플하게 쓰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부하게 쓰는 것은 산의 경우 소결에 쓰고 산의 해결은 질문에 따른 해결이기 때문에 질문이 뭐뭐인데 거기에 따른 답은 뭐뭐 이렇게 심플하게 써도 되고 물론 교수님들 사례처럼 이렇게 써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예전에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기팔력은 일반 노름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답안이네요. 참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답안지가 60점 후반 70점까지 목표를 하는 답안지죠. 물론 뭐 시험에서 다른 쟁점으로 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70점 전망까지 가는 거죠. 물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디테일에서 부수된 쟁점 한두 줄 놓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좀 살짝만 추가해 줬으면 거의 뭐 70점대 좋은 답안지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질문 형태를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썼네요.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세 줄 정도 써주는 게 좋겠어요. 목차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냥 곧바로 반가루로 줄 처리해서 쓰는 스타일로 썼네요.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허용 기준 이런 스타일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사동을 별도 목차로 잡았네요. 그러면서 판례가 많은 기사동은 이거고 사안을 이뤘다.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예요. 어떤 쟁점 관련해서요. 판례는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문 관련된 판례 그리고 사안의 해결 포섭이죠. 원래 조문 판례 소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노멀한 형태 아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줬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딱 이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점수를 깎을 게 없어요. 뭐 일반 놈 많이 안 썼어도 상당히 보기 좋잖아요. 아주 포섭을 잘하네요. 다만 스킬이 좋네요. 내용도 괜찮고 다음 기숙력 일반 놈 가볍게 여기도 줄 처리하면서 썼어요. 조문 빼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기판력과 기숙력 관련해서 민속법 216, 218쪽까지 꼭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눈에 딱 띄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풍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경우 새로운 거부사유는 이라고 썼는데 설문 내용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건 시간이 허락해야 쓸 수 있어요. 소송개독종 진찰자료 이런 거 보니까 이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설문에 있는 내용을 좀 추가해주면 더 좋아 보여요. 그래도 이 두 줄만 해도 어디예요? 이런 논리연결 문구 문제된다 하면서 착 연결시켜줘요. 문제점에다 쓰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뒤에다 사내의 경우 하면 교수 시선이 유도가 돼요. 이게 다만지 스킨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 아무리 좋은 내용에도 썼는데 교수가 안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위법판단의 기준실을 별도 이렇게 쓴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여기는 학설로 갔네요. 그러면 판결시로 갔네요. 상관없습니다. 판결시 또는 구별시로 많이 가니까 구별시로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판례와 결론을 달래야 할 때는 판례 꼭 써줘야 돼요. 또는 판례로 결론을 내렸다면 유력설 또는 다수설 결론을 꼭 두세 줄이라도 써줘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견해가 있어요. 새로운 견해도 쓰면 좋겠네요. 뭐냐면 우리가 이 기속력은 어떻게 보면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판결의 취재에 따른 처분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부처분에 관해서는요 거부처분과 관련해서는 거부사유는 모두 객관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죠. 이런 경우에는 거부사유는 거부처분의 어떤 수단적 가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부사유는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사유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다 포함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가 보통 얘기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다른 거부사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거부처분의 거부사유는 일반 처분의 사유와는 좀 다르게 모두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기속력에서 다 차단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신론함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안지에 옮길 수 있으면 한 세 줄 두세 줄 정도 써주면 의미가 있어요. 네 줄이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고 왜냐면 쓸 게 너무 많으니까요. 간접각제나 아까 말했던 그 키워드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배상금에 관해서 판례 키워드 놓치지 않고 쓰면 되겠어요. 에시의 판단에 샤브 때도 주상할 수 있는 기팔력 기팔력은 브리타니까 나중에 키워드 싸움만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만 정확히 현출하려고 노력한다. 한 세 줄 정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 여부 즉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인정 기준으로서 기사동이 문제된다. 거기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구체적인 복지에는 상당히 좋아요. 청소사회 추가 변경인지 부터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청소사회 추가 변경인 소송 계속 중에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보면 되겠고 학살 판례가 나오는데 허용 여부 여기 있네요. 좀 들여쓰기를 조금 하면 어떨까요? 학살을 한 이쪽까지 미르면 보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빡빡한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반지 스킬에서 이렇게 쭉 쓰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그냥 칸을 바꿔버리세요. 바꿔서 들여쓰게 해서 딱 써서 시선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교수가 볼 수 있도록 써야 되니까 그런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사안 해결하면 보통 한 칸 정도는 띄우세요. 왜 넘어갔는데 한 칸 정도는 이렇게 띄우세요. 띄우는 게 좋아요. 보기 쉽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가운데다 이렇게 하든지 그냥 제산문 아니면 설문사 눈에 띄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분위기를 타당한다고 본다. 3 검토가 이렇게 본인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학생의 판례 이게 목처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은 보통 의미 문제점 이렇게 해서 쓰고 학생의 판례가 나오면 검토 및 소결을 써야죠. 검토 및 소결 또는 소결 뒤에서 쓸 거면 그냥 검토까지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들여쓰기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네요. 목자를 꼼꼼히 안 보게 돼서 목자를 지금 꼼꼼히 보면은 병렬모차 아라비아 숫자가 논리가 좀 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의 판례 외에는 의미 문제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습의 판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요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자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빠진 것들 옆에다 지금 보론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라도 꼭 하세요. 놓친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보론이라고 쓰세요. 보론 보론 3 뭐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놓쳤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법적 성질 좀 약간 계속 느끼는데 좀 너무 빡빡한 느낌이 좀 있어요. 들여쓰기를 좀 넣어주는 것이 확실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글씨는 이 정도면 잘 읽힙니다. 잘 읽히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띄어쓰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좀 너무 꽉 차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면 한 칸씩 좀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들여쓰기를 좀 하고 답안제는 읽기 편해야 돼요. 채점자한테 읽기 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약자니까 기성일 시적범위 별도 복지 없이 이렇게 줄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 요건 빼놓지 않아야 돼요. 어차피 조문이니까 포섭할 때 번호를 붙이는 스타일인데 뭐 괜찮아요. 또 이게 번호 붙이는데 고속정한 제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붙이는 교수도 있고 안 붙이는 교수도 있고 혹시나 해서 제가 붙이지 말라고 한 건데 뭐 사실 붙이니까 읽기는 편하네요. 확실히 배상금 관련돼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그 목차 병렬목차의 문제점 의미 문제점 또는 학생의 판례 검토미 소결 이런 식으로 잘 나아줘야 된다는 거 기판력은 불이 타니까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되겠고 좀 약간 띄워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했구나. 암기가 잘 되었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뺀다든가 들여쓰기만 이라도 조금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창조할 게 참 많네요. 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지정한 것들도 자기 답안지 흡수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